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신 만든다고 해결돼?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 신을 몰라주니까 네가 이렇게 밖에 못 사는 거다. 그 신과 네 조상과 너 살아있는 사람과 줄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언제 이제 찾을래? 온다고 고생했어요. 결혼을 했다 해도 친정에 버팀목이네. 어차피 네가 딸아인데 아들 못지 않게끔 네가 다 해야 되고 이때까지도 네가 다 했고 돈이든 힘든 일이든 굳은 일이든 네가 안 낳았으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불쌍하단다. 네 건 하나도 없이. 이때까지 부모 형제 때문에 신랑은 만났다 하나 아직은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둘이는 좋은데 둘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심 걱정이 항상 너를 따라다니니까 시집으로 갔다 해도 간 게 아니야. 마음이 불편해. 신랑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너의 사주 팔자라는 게 있겠지? 애가 많이 끓는다. 사주에는 재주도 있고 재간도 있고 네 예감 집값 뭐 촉이라 하지? 뭐 꿈을 꾸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혜롭게 좀 잘 해결하는 편이야. 네 고집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면 또 굴러가지고 굴러가지고 하긴 하나 네가 한 4, 5년 전부터는 계속 이제 휘말린다 하지. 이제는 지치는 거야. 너도 지치고. 언제면 좀 삐친할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자꾸 오해 살릴 관제 구설 시비가 자꾸 따라와. 네가 괜찮으면 동생 때문에. 네가 동생이 괜찮으면 엄마 때문에. 쉽게 돌아가면서 식구대로 자꾸 바람이 들어. 옛날에 이제 전시가정 강시명당을 들여다보며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던 집이야. 어 근데 이 줄이 다 끊어지고 나니 남자들이 명이 없고 대주들이 어 보통 남자들이 명이 짧다 보니까 그 명을 이어라고 대대손손 할머니들 공을 많이 들였어. 어 근데 이 줄이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끊어졌지 어 너도 예감이 빨아주면 엄마도 집값 되게 빨라 엄마도 고생 진짜 많이 하신 분이고 혼자 벌어서 너 그거 다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사신 분인데 우리 집은 언제 해가 뜰까 조금 될만한 것 같고 음 아 요만큼 모았다 싶으면 생각지도 못하게 돈 나갈 일이 계속 생겨 그게 명땜이라 해 너희들이 다 명땜을 한다고 돈은 번다 해도 자꾸 셀 일이 더 많고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두 개 세 개가 또 벌어져 있고 이런 격이야 그러니 우리 전시가정이든 강시 엄마 친정이든 빌든 줄매기는 다 있으니까 어디 가면 신기 많다. 아니야? 어디 가면 신 받아라. 신 받는다고 해결돼?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신탓도 조상탓 못하기 전에 네 사주 팔자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너한테도 아프게도 해보고 맞잖아 잠도 잘 못 자게도 해보고 못 먹게도 해보고 예민하게 극치를 달려 너의 사주는 있지 내가 니가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해결하는 걸 니 선에서 다 해 너는 재물을 벌어주는 명예를 가지자 재물을 벌자 하는 신이야 니가 지금 불릴 신은 없다. 근데 니가 신굿을 하듯 아까 그랬잖아 니 구도 안 해봤어? 라고 울었지. 니가 뭔가를 치성을 드렸던 신굿을 했던 뭔 굿을 하면서 신이라고 표정은 해서 빌었지만 어떤 신이 니한테 와서 그 신과 니 뭐 조상과 너 살아있는 사람과 줄이 안 맞는 거야. 니는 딱 눈을 보여야 믿고 니가 딱 먹어보고 긴지 아닌지 인정해야 하는 애다. 근데 무슨 보이지 않는 거야? 맨날 계시나 안 계시나 고민하고 살고. 왜 선생님 하라는데 다 했는데 나는 왜 안되냐고. 니는 여기 원망이 가득한데 항상. 그래서 올 한해는 너 오늘을 보면 새롭게 뭔가 다시 시작을 하자. 뭔가 자꾸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업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삼재는 맞지만 좋은 운세가 지금부터 열린다. 우리가 대운이 된다 하지. 그래서 이 운을 주는 게 신이야. 그럼 니 몸 좀 되가면서 이만큼 직업으로 오게끔 하고 니가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근데 일을 할 때는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 아프고 안 답답해. 그러면서 그만큼 업으로 자꾸 열어주고 이 자리가 내 게 아닌 것처럼 주사를 놓칠 때 이게 아니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뭔가에 내가 조금 더 직장을 옮기든 뭔가 움직이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니를 답답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일이 하기 싫어. 지금 그 새로 들어온 운과 현재 갖고 있던 운이 충돌이 되니까. 니가 솔직히 많아서 귀찮다. 맞아요. 일도 하기 싫고. 식구들도 보기 싫고. 정말 이제는 지친다는 걸 살고 살아요. 이제 뭔만 하면 짜증만 나고. 짜증만 나고. 그게 뭐냐면 식구들한테 사람한테도 친 것도 있지만. 내 거짓인도 너한테 짜증난다. 맹꽁이같이. 하라고 하면 하긴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도 니가 생각을 안 해봤잖아. 직장 왜 다녀? 돈 불러 다녀. 신은 왜 받아? 우리 식구들 잘 되라고. 그럼 돈 불러 가면 일 잘 못하면 돈 주나? 알겠죠. 그럼 신을 모시든 뭐 어떻게 하든 잘 못하면 살려주겠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니는 명예를 주고 재물을 벌어주는 용신의 업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야. 그래서 이걸 잘만 닦으면 니 주위에 쉽게 말하면 다 살려줄 수 있는 기운들 니가 갖고 있어. 근데 그걸 못 쓰니까 그 근심이 니쪽으로 다 오는 거야. 아들 면 길게 빌어주고 딸 면 길게 빌어주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니가 신을 받아도 니가 본 줄보다는 외줄적으로 지금 다 많이 위했던 이게 보인다. 그럼 전시도 화가 나고 니는 이제 시집으로 같이 조시도 화가 나고. 자꾸 매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신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신 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업신에서 이만큼 많이 기다리고 도와주려고 너가 불쌍하다고 많이 전시집에서 도왔는데 그걸 못 찾아주니까 자꾸 돌아서는 거야. 신명이 자꾸 돌아서니까 돈이 나가고 또 동생이 어떻게 될까 봐 니가 또 전전건건건하고 엄마가 또 막 잠 못 자고 끙끙거리니까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언제 이제 찾을래.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만 정리를 하고 살면 별 문제 없이 또 사라지고 또 돈 벌어지고 좀 안정되게 사라진다. 지금은 너가 기운이 붕 떠가지고 우리가 망망대에 너가 배를 하나 타고 이래 쿵 저래 쿵 바람 부는 대로 그런 격이야. 알았지? 어쨌든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엄마한테 돈을 준 이유는 아들 잘 키우라고 어디 갔으면 영 길게 빌어주라고 아들 이름 많이 팔아주고 공덕삼찬 많이 들여라. 그래서 야는 지가 있든 없든 간에 품성품사야. 멋지게 하고 나가야 되고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좀 잘난 척 해야 돼. 쉽게 말을 하며 그런 자존심이 다 있는데 그 신을 몰라주니까 네가 이렇게 밖에 못 사는 거다. 이해돼? 엄마가 못하면 너라도 해라. 라고 딱 점을 찍어놓으니까 네가 이 가물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신을 찾든 부르든 싱크스를 하든 뭔 짓을 해서라도 찾아라. 안 해보고는 안 찾을 거니까.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해돼? 네. 네. 이제 정리되나? 네. 그러면 네가 이제 조시 집에 갔으면 동생을 살려주고 너가 신랑도 똑같은 케이스라 생각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사례자는 모든 일이 안 풀리는 게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요. 신을 받아본 적도 있고 굿을 해본 적도 있고 치정을 들여본 적도 있는데 그게 다 신 탓일까요? 그런 신의 가는 길 자기 사주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모든 게 조상과 신의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는 게 매여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고 살아야 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업양으로 많이 도와주는 신인데 이 줄을 모르다 보니까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 신바람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가리만 잘 해줘도 별 탈 없이 업양으로 직업으로 잘 갈 수 있는 사례자입니다. 이제 공격이 필요한 사례자입니다.